어어 그래 배고프지? 알았어 알았어 엄마 내려가서 밥 먹여줄게 사먹이요? 저기요 한 장만 더 또 안될까요? 짚을 거 제대로 짚고 저지른거냔 말이야 왜 시작도 하기 전에 초초야? 너 나와 키스는 제대로 해봤냐? 나랑 하고싶다는 얘기? 어 저 때문에 우리 아이 미워라 하실까 그게 걱정이 되네요 처가에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너너로 같이 살자고 해? 네